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익히 알고 오셨겠지만 최장환입니다. 제가 늘 강의 서두에 여러분을 합격의 길로 안내하겠다고 늘 얘기를 하고 또 늘 그렇게 다짐을 하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 시험이 수능하고 좀 달라서 수능은 물론 최근에 많이 어려워졌지만 그래도 출제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 시험은 물론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고 그리고 특히 서울시, 경기도에 의하면 굉장히 어렵게 출제되고 일부 지역에서는 소위 인사혁신처 위탁시험, 위탁 출제되는 경우에는 매우 쉽습니다. 물론 제 기준일 수도 있지만 서울, 경기나 일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매우 쉽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출제 다시 시험 공고가 나면 시험 공고를 확인하셔서 위탁 출제되는 경우에는 심화반을 수업 듣지 않아도 됩니다. 위탁 출제되는 경우에는 작년 경우에는 고등학교 생명과학 1 수준에서 거의 출제가 됐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생명과학 1, 2에서 골고루 출제되게 되어 있으나 작년의 경우에 생명과학 1에서 19문제, 생명과학 2에서 1문제 이렇게 출제되었는데 생명과학 2에서도 출제가 많이 될 수는 있어요. 어쨌건 위탁 지역의 경우에는 우리 기본 과정인 이 하이탄만 충분히 소화하면 소화하면 100점은 날릴 수 있다. 굉장히 쉽습니다. 실수하지 않으면. 이 반은, 지금 우리 진행되는 반은 기본 과정입니다. 그래서 기본 과정은 하이탑 교제를 하고 있는데 먼저 하이탑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이 강의를 어떻게 여러분이 따라야 될지를 잠깐 설명드리고 지금 또 나오겠습니다. 우선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인데 그 이전에 비해서 한 단원이 빠졌어요. 멘데리 유전법칙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2권의 유전 파트에서 그러니까 생명과학 1이 크게 5단원으로 나누어지는 내목자를 보시면 거기에 2권의 4단원의 유전에서 멘데리 유전법칙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 출제되는 경우에는 멘데리 법칙이 시험에 나오지 않을 거지만 그러나 그 다음 내용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히 사람의 유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멘데리 유전법칙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설명을 드릴 거고 1단원을 넘겨보면 10쪽 보면 지금 바로 진도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생물의 특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험생마다 달라서 사람마다 달라서 예습이 더 효율적인 사람이 있고 복습이 더 효율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생물을 이미 예전에 공부를 했었으면 고등학교 때 생물을 배웠거나 공부를 했었으면 예습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부한 지가 좀 오래되었다. 졸업한 지가 오래되었다. 그런 경우에 그리고 또 고등학교 때 문과였다. 그런 경우에는 예습보다는 복습이 더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습을 전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반드시 예습을 하고 오는데 정 시간이 없으면 오늘 무엇을 배울지 오늘 무엇을 배울지 제목하고 굵은 글씨들 물론 시간이 되면 쭉 한 번씩 읽어보면 좋겠지만 정 시간이 없으면 제목 정도 굵은 글씨들 정도 그림 정도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몰라도 아 이런 것을 배우는구나 적어도 그 정도는 알고 수업에 임하셔야 되고요. 거기 11쪽의 시야 확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시야 확장 탐구 내용인데 그 탐구 내용은 제가 필요에 따라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런 탐구 내용은 대개 수능 유형의 문제로 출제가 되는데 아까 유탁 출제되는 경우에는 거의 탐구 내용 그러니까 수능 유형의 유형으로 출제가 되니까 제가 필요에 따라서 설명을 드릴 거고 그래서 이런 예언을 드릴 겁니다.